재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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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 예아 엥 지난 비디오에서 말이야 시작의 돼지를 나와서 카카리콤 마을로 가야 되거든 여기 할머니 만나러 근데 내가 너무 약해서 말이야 마스터모드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 하이랄 평원 지역에서 알템을 먹고 갈라고 이게 저기 갔으니까 하이랄 지역에 가서 뜬 건데 이걸 하나씩 하면 되는데 근데 지금이 너무 어려워 일단은 지금 이건 아닌 것 같아 어 해보자 해보자 나만의 스토리를 써가는 게 제일 다해 재미니까 이렇게 하면 화살을 계속 먹을 수 있어 여기저기 아이템에 냄새가 나고 있어 우리 아빠가 말씀하셨지 박스를 깰 땐 역시 도끼란다 저 물음평 뭐지? 휘파람 그만 불어 얘네 뭐 들어? 어 넌 야야야 아 이건 내가 찾던 박스가 아닌데 오팔! 오팔로 뭐하라고 도라리로리리로 날라오! 호박! 날라오! 날라날라하라오 날라날라 왜이렇게 나를 무섭게 하세요 왜이렇게 나를 무섭게 하세요 요호 말세다 너 못 보던 얼굴인데 여기서 뭐하는 녀석인지? 뭐 상관없어 혼자 말도 지겨운데 마침 잘됐다 너도 땅에서 수단한 그거 봤어 버섯 말고 탄말이야 그것도 이 세계에 여기저기 같은 현상이 있다더군 신기한 이야기는 그것뿐만이 아니야 사당이 갑자기 빛이 나진 뭐야 뭔 말이야 이제 말세라는 소리야 그런 일도 있으니 그냥 저거 보고 있었어 갑자기 움직이는 게 아닐까 해서 말이야 저거? 당연히 가디언이지 저기 보였는 저 가디언 항아리 뒤집어 놓은 거 나 저거 움직이는 거한테 쫓겨다니는 적이 있었거든 바로 저거 저거 해? 저기 있는 거랑 다른 거 저기 성적으로 가는 도중에 숲 바로 앞에 있었는데 들키면 빨간빛이 나온다니까 이제 난 죽었구나 각오를 했지 어쨌든 숲속으로 도망쳤거든 운이 좋았을 뿐이야 가디언이 우글우글하대 너도 조심해 고마워 가디언이 우글우글하다고? 쟤네 다 일어났어 엄청 많다 쟤네랑 싸우면 죽는 거라고 그냥 도망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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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날초 근력 향상 우와우 보석이다 도파츠 반딧불이 살겜살겜 살겜살겜 반딧불이를 좀 잡아 놓으면 어딘가는 쓸모가 있을 거야 젤다는 항상 뭐든 다 쓸모가 있으니까 그러고 보니까 김치 같네 김치 버릴 게 없어 이게 무슨 소리야? 머리 아프니깐 어쩔 수가 없잖아 정rolling 와우 저 사 사토리 마운틴 만개ес이네 하이랄 평원에서 북쪽으로 가면 꺼림직한 분위기의 성이 있어 몬스터의 소굴이 되었지만 예전에는 아주 아름다웠죠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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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께서 궁중요리사로 일을 하셨는데 만약 하이랄 성에 들어갈 수 있다면 어딘가 조리법에 대한 문헌이 남아있지 않은지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왕가의 요리를 꼭 먹어보고 싶습니다 오 저기 올라가야돼? 오키 가리안이야 찾았어 이게 내가 찾던거야 이런 애들 오케이 가리안이야 가리안이 두마리나 있어 이런 봤어 진아 무서워 난 너랑 싸주고 싶지 않아 지금 잘 지낼수 없을까 우리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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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일도 워프를 해야할거같아 어 내 화살 으 아까워 무서워 이 공은 무엇에 쓰는 물건인거 빠요 오씨 빨라 빨라 가디앗 으쇼 으응 뭐야 那个 아 가디앗이렌은 왜이렇게 많아 다 잡고 싶ismo 너무 세 이게 뭐야 오예에에에Ú 빠우 걸 인 예아 자 이 판을 얼리고 공이 오면 점프 잉! 짧아 짧아 점프 나이스 빠라밤 얼리고 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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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디언 É Sap 안오나 여기말고 밑에 박스 박스합 박스 박스먹고 가야지, 박스먹고 예이 달랐멸드 사과를 드시고 코롯을 주세요 푸히히 야 우 jag 죽을 수 있어 가디언이 너무 많아 가디언이 너무 많아 비는 왜 오는거야 이 탑은 가디언이 삥 둘러싸고 있어서 가디언을 잡지 않으면 기어올라기가 너무 힘든거야 이것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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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갈 때마다 계속 사정 범위 안에 들어간다니까 와 이거 갈 수 있을까 난 모르겠다 쟤 노리자마자 볼텐데 그래도 용기내서 출발 출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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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수 없어 올라가 올라가 오 그렇지 그렇지 올라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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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쩜쩜 오케이 한 번 더 한 번 더 알았어 거진 나왔어 거진 나왔어 거진 나왔어 올라가 그렇지 어 거의 다 왔네 마지막 마지막 여기까지 방침할 수 없어 점프 그렇지 오케이 다 왔어 와 올라갔어 대박 파란 물 방울 파란 물 방울 파란 물 방울 한 방울 파란 물 방울 한 방울 아하 저기 공중에 떠 있는데 한번 가보자 잠깐만 저기 뭐야 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아유 돼 오 one 오우 ours 뭐 이렇게 사들려고 그래 아우우고 오우 확실히 이 쪽지역은 레벨이 좀 되고 나서 가야지 그래야 좀 편한 것 같아 오케이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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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여기까지 왔었는데 이거 못 찾은 거야? 바로 옆에 코럭 찾아놨잖아 아 팅글 두건 이걸 찾지 않고 내가 이 고생을 한 거야